네? 아 여기 가요, 위에 가요. 목소리 걸프님 같아. 혹시 걸프님 아니세요? 네, 혹시 걸프님 맞아요. 목소리 많이 티나요? 대박. 아 나 랜더스쿼드 방금 돌렸는데 바로 알아보면 어떡해요. 사본 바보야. 알겠대요. 근데 목소리 걸프랑 비슷하다. 그게 뭐예요? 아 아니에요. 좋아요와 구독 하하 쓰읍 아악 하하 오늘은 어떤 사람을 만내자 이거 조금 하고 놀고 있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사본님. 왜 이렇게 뭐가 밝아? 하하하하 88년생이신가 봐. 나랑 동갑인데? 응. 에? 에? 68년생 아니세요? 하하하하 낙함? 일로 갑죠, 일로. 낙함? 낙함? 여기 가요, 위에 가요. 목소리 걸프님 같아. 네. 아 아이디 바꾸러 가야겠다. 하하하하 혹시 걸프님 아니세요? 네, 혹시 걸프님 맞아요. 목소리 많이 티나요? 하하하하 아 나 랜더스쿼드 방금 돌렸는데 바로 알아보면 어떡해요.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디도 기가 막히게 감쪽같이 하고 왔는데 어떻게 알았어요? 또 완전 비밀이었는데 벌프님 것밖에 안 봐요. 하하하하 하하하하 입에 침이 남아도 돼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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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였어. 아 왠지 한 번 더였어. 아 좀 더였어. 어어 미쳤어. 보지 말고 아. 아, 미안. 아. 아, 아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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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 눈. 하하하 아니 닉병부터 해야겠다. 닉네임 뭘로 바꾸지? 아 이거 바로 알아보면 안 되는데. 안 있네. 아 이렇게 하겠다 가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4분 패션 잘생겼구만요 4살치 1000개 감사합니다 4분 살고 치킨 마이크가 저희 둘만 되나봐요 그런가봐요 저도 둘 다 오케이 4분 바보야 알겠대요 근데 목소리 걸보랑 되게 비슷하다 그게 뭐예요? 아 아니에요 아 깜짝 놀랬네 없네 거뽀요? 거뽀 거뽀가 뭐지? 걸뽀 걸뽀 그 유튜버 아니 스트리머 자연스러운 연기였어 4번님 배율 있어요? 4번님 배율 없대요 여기 4배 있다 4번 핑 1번 핑 4번 핑 고맙습니다 왜왜왜 아무것도 없잖아 왜 4번님 4번님 미안하다는데 저번 뭐지? 이거 말하는 거 너무 귀엽다 구욱 어 내 옆에 있다 보드캠프 쪽에 내 옆에 이 창 쪽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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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서 봐요 집에서 아 제발 아 제발 제발 죽어버렸네 내 앞에 돌에 있거든요 어 무서워 나이스 아까 3번님 쐈던거 기절 왜 나뭇가지만 와보시래요? 앞에 나뭇가지 3번님 살려도 돼요 지금 기절 시켰어 내 앞에 골드에 하나 있거든요 아 여기도 못 움직이는데 조졌네 이거 아 저 잡아줬다 야 아 team 뭔데 아이씨 아이고 어떡하냐 다 죽었다 뭐가 미안해 안 미해도 돼 다 죽은 걸 어떡해 가야 된다 올라가자 화이팅 어 사람 없다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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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춰 발소리 에스더블루 발소리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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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핀 자기장 나이스 우리 숨어 있다가 마지막에 이깁시다 오케이 두 개나 줬어 가야 돼 삼은 전타를 걸어와야 돼 자유자팍기 자유자팍기 엎어서 엎어서 너무 빨개 엎어서 옳지 옳지 감사합니다 사람들 싸울때 조금씩 내려갑시다 엎드려 저 엎드려 있었어 나이스 앞에 하나 보인다 M 방향에 한 명 두 명 남았다 앞에 돌 여기 2번 핀 돌에 한 명 있어요 우리가 먼저 안 죽으면 치킨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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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기살팍기 나이스 기살팍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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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은 사람 다른 의미로 읽어내 이거 재밌다 그치? 내 말만 들으면 치킨이라고 나이스 2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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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